조건 사기 할까? 한번 한 번만 하자. 저기 클레오빠돌아? 그지? 아니 아저씨가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서. 근데 왜 아직도 방본을 안 찍어? 노래방을 하는데 아니 너같이 이렇게 갈 데도 없고 힘든 한 대로 도와주려고. 야 이 새끼야 나가! 빨리 나가 죽어라! 2차 팔면 일수빵 하나 얻을 수 있겠다. 가영아 가자. 아니 이래서 착각 바꾸라는 거 아니야? 돈 갖고 하고 싶어 죽겠네. BMW 훔친 놈 연락 계시냐고. 그걸 왜 왜 찾는데? 내가 이유를 말해봐. 그럼 말해줄게. 우리 노래방 치자. 니가 거기서 진위를 잡아. 승민아! 아 여기 다 있었네. 빨리 가! 빨리 가! 곁 whEN! 잘못해야죠. 오늘olen件 خ이덕.